이것저것 안되는 보장이 없다고요? 이것저것 안되는 보장 없이 거의 다 보장이 된다고요? 몇백개 질병보장, 웬만한 보장은 다 된다라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보험상품들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러나 보험은 절대로 공짜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다양한 보장을 해주려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많이 받지 않고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바로 미미한 확률의 보장을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장을 제대로 해주려면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험료 부담이 덜하다면 보장도 그렇고 그런 수준에 불과하여 보장받을 가치가 없는 상품이 되고 맙니다.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줄이고 어쩌면 이것은 헛된 구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고 확률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미미한 보장을 해주는 경우와 보험료는 적어 보이는데 내부에 사업비를 엄청 부과한 보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장사 안되는 식당에 메뉴만 늘어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되니 이것저것 만들어 파는 것이죠. 그야말로 없는게 없는 식당이죠. 그러나 장사 잘되는 집은 설렁탕, 곰탕, 해장국, 부대찌개, 김치찌개 등 단품 요리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장이 다 된다는 것은 보장이 다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보장은 사망과 장애만 받으면 그뿐이죠. 장애는 국민연금에서 공짜로 장애보장, 장애연금을 받으면 최고의 보장이 되므로 사망만 보장받으면 되는데 이는 정신보험보다 약 10여배 가까이 저렴한 정기보험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장이 다 된다고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보장이 다 된다고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면 가입하라고 한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